해발 1,800여 미터, 야호족들의 보금자리라는 산자락에 뚫린 거대 동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동굴은 위에서 아래로 산봉우리마다 하나씩 3개가 뚫려 있는데요. 상동, 중동, 하동 중, 가운데 중동에 산다고 해서 중동며호자이라고 불리는 곳. 좀 더 가까이 가자 동굴 아래로 웬 집들이 보입니다. 그새 동굴 마을은 사라지고 대신 촌락이 들어선 걸까요? 그런데 마을이 조용합니다. 동굴로 올라가는 길인데 아래쪽에 새로 지은 집들 같은데 집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살지 않는 것 같네요.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야, 여기다.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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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동굴보다 안전하지도 않고 살기 되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군요. 정부가 지어준 집들인데 여러모로 허술해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굴이 편안하고 익숙하다는데요. 막상 올라와 보니 놀랍습니다. 집들이 몇 채야. 이 마을이네 마을. 완전 산속에 숨은 공동체 마을. 동굴은 마을 하나를 다 품고도 남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합니다. 동굴 높이는 50여 미터로 아파트 건물 약 20층 높이. 입구부터 가장 깊숙한 곳까지 길이는 200여 미터에 이릅니다. 그 안의 집들은 대략 25채 정도지만 축사에 창고, 우물과 공공건물까지 모두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도 남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한데요. 무엇보다 천연 석회 동굴은 비바람을 가려줄 뿐더러 여름엔 지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살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현재 중동 며우자이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약 70여 명. 70여 년 전엔 산자락에 마을이 있었지만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 약탈을 피해 가동을 거쳐 중동에 자리 잡게 된 거라고 합니다. 고마워! 꼬마가 여기 앉으래. 주워? 니 주워? 앉아서 뭐하라고. 저를 우선 앉히더니 차례로 제작진까지 잡아끄는 꼬마 앉으라고 성화입니다 꼬마 형제들은 사람이 반가웠던 모양인데요 뭐 도착? 거 에디IM envio 이거 고기구 옥수수анииasion 진짜 고기구 할아버지는 쉬어가라고 한 잔 내어줍니다. 오, 지금까지 맛있던 술과 또 다른 맛이야. 옥수수는 이렇군요, 위미죠. 이제 막 아궁이에 불을 떼서 술을 내려받기 시작했다는데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증류주. 솥 위로는 찬물을 붓고 밑으로는 발효된 옥수수를 끓여서 증류된 술을 끓고 중이라고 합니다. 옥수수술은 종종 내답하라 부부가 손자를 키우는데 보탠다는데요. 아이고, 너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애들한테 물어봐야 뭐 모르겠지. 짱, 빠바마마마.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기 6학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학교인가? 여기 운동장처럼 농구장도 있는 거 보니까 학교였던 것 같은데요. 운동장까지 있던 학교는 2008년도에 폐교됐다고 합니다. 야, 칠판도 있고 학습 공간, 학습 원지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지금은 굳게 잠겨 먼지 뽀얗게 뒤덮인 교실만이 이곳이 학교였다는 걸 말해 주는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동굴 안에 학교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또 놀라운데 학생들이 안에서 공부하고 이런다면 즐겁게 같이 놀고 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네요. 한때는 이웃 동굴 마을과 산 너머 아이들까지 2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뛰어놀았다는 운동장. 생기 가득했을 동굴은 이제 조금은 쓸쓸하고 적막합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오늘도 소중히 일상을 이어가는데요. 놀던 아이가 저를 반겨줍니다. 놀아. 이거 3살 차이인데 얘보다 꼬마보다 이 예쁜 아가씨가 촌수가 한 칸 위. 오후가 되자 화덕에 불을 피워 집안은 꽤 아늑하고 훈륜했는데요. 화덕이 놓인 곳은 부엌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 다행히 전기는 들어오지만 불을 피워 생활하니 지붕을 열어두는데요. 동굴 속이라 집도 간단히 대나무를 엮어 벽을 세우는 정도로 짓는다고 합니다. 한창에게 좋은 상자입니다. 자, 처리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오는 중간에 비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네, 그렇게 하나도 없을까? 네, 이렇게 해서. 맨날이 안 나요. 네, 여름이 안 나요? 네, 여름이 안 나요. 자, 이렇게 해가 되기 때문에. む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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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ぎ 한 마리없다는 ποぎ むず むず もぎ 한 마리 없으니까 이렇게 腹、腹、腹、脝 まず 切切 물 む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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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주변에 밭을 일구는 건 기본. 닭이나 돼지를 길러 동굴 안에서 웬만한 먹을거리들을 다 얻는다는데요. 제가 찾아온 덕에 모처럼 집이 북적이는 것 같다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조금은 낯설게 다가오는 고요하고도 호젓한 시간. 이곳이 삶의 전부인 이들에게 외로움은 견뎌야 하는 숙명인 걸까요. 거대한 동굴이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 제가 덕에 든지 못하니. 불가능을 가지고 있어. 왜요? 이렇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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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은 아이들에게도 추억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따뜻한 동굴 속 순수의 시간은 그곳에 의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